자 여기에서는요 all이 이쪽으로 이동해 가야 되겠구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아가 아니라 이즈로 바꿔 줘야 되요 자 unless 절에서 주어가 이 원 퀄러티 얘가 주어 거든 그 단순이니까 당연히 동사에는 이즈가 들어가 줘야 겠죠 그 다음 all이 앞쪽으로 와야 되는 건 all하고 보스는 뒤에 관사와 소유격이 옵니다 원래는 관사하고 소유격은 맨 앞에 가는 거죠 하지만 all이나 보스 이런 단어는 관사와 소유격이 뒤로 움직여야 돼요 자 해석을 해보면 그러나 having all these advantages 모든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는 것이 동명사 주어를 사용을 한 거죠 하는 것이 will not prevent some people 막지는 않을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을 실패로부터 어 여기 부정문 이지만 애니가 안 들어가고 썸이 들어갔다 썸이 들어갔죠 이런건 암기 좀 해야 되고 이유는 애니가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을 막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들어 그러는데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몇몇 사람만 여기에 애니의 의미가 들어가게 되면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아니거든 앞에서 말했던 똑똑하고 뭐 똑똑하고 뭐 그 다음에 뭐야 재능 있고 이런거 이런거 그 이제 본문에서 얘기할 이 원 퀄러티를 안 가지고 있어도 어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 어 모든 사람이 그런건 아니거든 왜 앞쪽에도 그랬잖아 럭이라고 운이라고 어 그래서 여기는 애니가 아니라 썸이 들어와야 돼요 부정문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그렇지만 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실패로부터 막아주진 못합니다 어 뭐가 뭐 하지 않으면 unless 뭐뭐 하지 않는 한이죠 one quality of mind and personality is present 그래서 마음과 이 성격에 어떤 한 특성이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으면 unless if not의 의미죠 알아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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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